출발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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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마 상승 1로 10번 6번 10번 6번 8번 쏘는 순위가 바뀝니다. 바깥쪽이 치고나오는 A키 기수의 10번 마 상승 1로 안쪽이 2회는 마틴 기수의 6번 마 남도 제압 따라 붙습니다. 바깥쪽이 A키 기수의 10번 마 상승 1로 KRA 컵 마일 경주 10번 마 A키 기수의 상승 1로 안쪽이 6번 마 남도 제압 10번 마 상승 1로 KRA 컵 마일 경주 10번 마 상승 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. 경주리 1600m 제5경주 6번 마 마틴 기수의 남도 제압과 A키 기수의 10번 마 상승 1로